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세금계약서 중에 변경계약과 수정세금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은 건설계약은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확정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실무상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무상 징액계약, 감액계약 등 변경계약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의 의의를 먼저 보면 시공방법 변경 또는 투입자재의 변경 또는 공사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고 역시 변경계약의 체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받은 사업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선시공하고 후 정산받는 것이 실무상 관행인데요. 원청사가 고의로 설계변경을 지연하거나 부인 또는 선시공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는 실컷하고 공사대금은 정산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으로 귀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연장입니다. 원래 건설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고 먼저 사전에 확정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지만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시공자가 그 연장된 기간 동안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인 경우 직접비는 공기만 연장이 되고 공사 내용의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간접비의 경우는 공사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간접농의부를 줄이거나 현장사무소를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되면 간접비가 무조건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역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ESC라고 불리우는 물가변동 증감조정입니다. ESC란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을 말하는데요.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농의비, 자재비 등의 각종 품목의 가격이 일정폭, 일정기준 이상을 상승, 하락해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ESC라고 하는데요. 이는 계약 당사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ESC의 경우에는 민간공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요.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적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급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큰 폭의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ESC를 주장하셔가지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감 변동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수정세금계안서를 어떻게 발행하느냐. 공급가에 변동된다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은 플러스 세금계안서, 감액된 부분은 마이너스 세금계안서를 발급하시는 거고요. 공급 시기는 변동사유 발생 1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변동사유 발생 1은 즉 변경계약 체결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초 세금계안서 작성 일자는 부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수정세금계안서는 변경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안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증간변동액은 변동사항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즉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변경계약과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